진홈 앤 컴퍼니요. 진홈 앤 컴퍼니요? 앤 컴퍼니요. 매수간한 비중이요? 1만 200원에 30%입니다. 1만 200원에? 30% 음... 음... 이거 왜 사신 걸까요? 옛날에 지금 저... 아마케 그것 때문에 샀거든요. 음... 그래요? 네, 지금 손제를 해야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든지 아마케가 뭐예요? 뭐... ACCR인가 뭐인가 그것 때문에 샀거든요. 거기서 왜 뭐 한대요? 네. 뭐 해가지고... 차를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6개월 못했어요. 음... 아직 크게 손실나지 않으셨죠? 주식하면서, 그죠? 네. 네, 제가 보기에 이렇게 크게 손실 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네요. 일단 지노맨 컴퍼니라고 하는 이 기업을 암학회 때문에 사셨다고 했는데 암학회가 그냥 뭐... 매년 열리는 거고, 주기적으로 열리는 거고, 여기저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회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뭐...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암학회라는 거 자체가 따지고 본다면, 학회가 왜 열릴까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여는 학회가 있고요. 이제 의사협회에서 여는 학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사협회에서 여는 학회도 걔들이 열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냐 하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돈 다 대줘요. 그러니까 학회는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의사들에게 어떤 뭔가 이제 합법적인, 우리가 리베이트가 불법이다 보니까 합법적인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의사들 모아놓고 뭐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약이 있으니까 좋은 거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써주세요잉?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술 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의 지식을 이렇게 뽐내는 그런 자리가 있는 반면에 학회도 그런 이렇게 리베이트의 어떤 현장 속에서 나온 등 어떤 학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신성하고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가 정말로 면역항암제를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약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학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학술지뿐만 아니라 의료 저널이라든가 의료기사 같은 게 전부 다 찾아와가지고 아마 노벨상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지 학회 참여한다 이게 무슨 그거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러니까 별 내용도 아닌 거에 지금 별 쓸데없는 기업을 사놓으신 거예요.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얘가 만들고 있는 이 약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얘가 지금 매출은 별로 없어요. 적자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임상 그리고 어떤 투자 연구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굉장히 많겠죠. 안 하시면 이거 상장 폐지 될 텐데 종이 쪼가리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도 학회 때문에 내가 만 원을 샀는데 5천 원까지 떨어졌네? 4천 원까지 떨어졌네? 야 이거 종이 쪼가리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유상증 난다고? 아씨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또 돈 줘야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도박에 가까워요. 되면은 진짜 대박입니다. 되면은요 얘가 무섭게 올라갑니다. 약이 진짜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한가가 막 몇 방씩 올라가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막 3배, 4배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지표라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신빙성, 신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선택을 하나요? 결과가 말을 해주는 겁니까? 결과가. 그러니까요. 면역항암제 만들었는데 효과 없다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제가 말하는 도박이라는 거예요. 이 도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도박하는 걸 말리면 광원랜드 문 닫아야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카지노 문 닫아야죠. 도박은 누구나 하는 거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주식을 이렇게 도박처럼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냥 카지노 가서 그냥 바카라라든지 블랙잭이라든지 룰렛을 하시지 왜 주식을 도박처럼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도박할 때 딴 데 많이 있으니까. 하물면 그냥 친구나 막고 쳐도 되잖아요. 막고를. 왜 주식을 이렇게 도박처럼 해야 되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그냥 요즘에 제약 바이오 붐에 있어가지고 붐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 반등 나오면 그냥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팔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갑자기 면역항암제 성공했다면서 주가 올라가면 배 아프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반등 나오면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등 나오면 만원대쯤 올라올 때 그냥 본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빠지면 그냥 8,700원 빠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빨리 도박을 그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